이게 떨어지면 어떡해? 떨어지지 않지. 어두워서 근데 안 보이나? 위로 올라간다 이거. 그치? 저기 뒤에 봐봐. 여기 위에 다 보여. 여긴 다 보이라고 이렇게 위로 오라고. 이거 타고 위에 보라고 하는 거다. 원래 다 보라고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으면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가기만 했어요. 아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볼 수 있게 위로 올라가게 했나 보다. 그치? 여기서 의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 의자 이렇게 8명이 앉을 수 있대. 우와 이쪽에도 볼 수 있네. 그치? 우리 포공 타서 다행이다. 앞에 곰돌이가 있네, 지아나? 지금 무궁궁 말고 사막여우도 타려고 했는데. 아 진짜? 사막여우도 한 번 더 탈까? 무궁 아니면 사막여우도. 그래? 그래? 응. 근데 쫓하진 않아. 쫓하진 않아? 응. 이건 무서워? 안 무서워? 안 무서워. 안 무서워? 밑에 보여도 안 무서워? 안 보이는데. 밑에 잘 안 보여? 밤이라서? 여기 안 보이잖아. 저기 옆에 밑에 뭐 보이잖아. 옆에 밑에는 보이긴 한데. 거기 안 무서워. 지아니 무서워? 엄마가 때리고 있다. 아이고 지금 맨대 다시 해줄게 엄마가. 너무 많이 떼졌다. 그치? 벌써 도착했네. 그치? 여기 내리는 데야. 문 열리면 우리 내리자. 아? 아?